그가 왔구만. 머리 혼자 감으시게요. 감아줄 거야? 감겨줘야지. 진짜? 화색이 피네. 앉아. 제 친구인데요 여러분들. 파워모비의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요. 지금 대회를 나가요. 그래서 지금 많이 예민해요. 자 우선은 머리를 말려서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. 약간 삽살기 같아. 이거 썸네일 좋은데 이거? 자 우선 여러분들. 장발인 분들이 옆에 있는 머리 뒷머리에 대해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. 옆에 있는 머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이 있어요. 자 이렇게.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경우에 오량이 많아져서 위에가 처져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삼각김밥 같은 느낌이 나오는 거고 부하는 겁니다. 그래서 머리가 안 이쁘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. 그리고. 그냥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. 머리를 묶었을 때 나오는 디자인이 있고 풀렀을 때도 나오는 디자인이 있는데 이제 여기 길이부터는 고데기 혹은 아이롱 뭐 블루 드라이를 통해서 디자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이상 관리가 안 돼요. 앵간하면은 고데기를 통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게 형태를 잡게 되게 좋겠죠. 반대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머리가 있으니까 연결될 수 있는 머리카락들이 연속해져 있어서 떨궜을 때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뭐 손질이 어렵거나 편하게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안에 있는 머리카락을 높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낮게 해가지고 섹션도 뭐 일자가 아니라 떨어지는 모양으로 대각선으로 차츰차츰 올려준다고 하면은 관리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. 내가 손질을 자주 하고 만질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밀지 않고서 모양을 내주는 것도 좋죠. 위에 있는 머리를 묶었을 때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부드럽게 섬세하게 연출이 가능한데 반대로 없는 경우에는 머리가 짧기 때문에 남성적인 느낌을 좀 더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오늘 이 친구는 머리를 밀 겁니다. 이 영상을 왜 찍냐? 이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지에 한 걸음 나가갔다면 된 거 아닐까요? 바로 진행할게요. 보통은 투블럭을 할 때 일자로 나누죠. 일자로 나눠도 괜찮긴 한데 초반에는 관자놀이가 들어가는 움푹 파인 곳의 꼭지점 2cm나 1cm 내려온 지점부터 시작해서 뒤로 대각선으로 라인을 먼저 내줍니다.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조금씩 올리는 거죠. 그랬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밀 건데 몇 미리 할까? 그래도 두피가 안 보이는 게 좋아 두피가 보이는 게 좋아 두피가 보이는 게 좋아 보이는 걸 생각해 13mm 한번 해보자 1.3cm 해보고 조금씩 줄여보자 여러분들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더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바깥으로 뻗치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지저분하밖에 모양이 안 나와요 2.3c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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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덮어서 확인 섹시하지? 응 이건 내가 권장하는 길이 이 이상 위로는 정말 맥시멈으로 1cm까지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볼륨감이 틀려 이제 기댈 수 있는 머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위에 있는 머리가 올라간 느낌이 보고 방금 내가 잡은 거에서 1cm만 더 올리는 거거든? 응 난 이거 나이스 머리 한번 살짝 묶으면 달라 이렇게 머리를 민경구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어 나 맘에 들어 응 오케이 그리고 반대쪽 해볼게 살짝 묶어 와봐 이제 아 이런 느낌이야? 응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느낌을 더 살릴 수 있게 턱선 아래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턱에 맞춰 볼게요 확실히 옆머리가 없으니까 확 떨어지네 근데 이렇게 해서 털면 머리카락이 삐져나오고 이렇게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야 느슨하게 풀면 다 가려져 반대로 세게 묶으면 다 보이는 거고 너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연출하는 거야 짜잔 기우 쌤한테 선물 받은 롤이에요 엄청 예쁘죠? 방금 만들어진 앞머리 있지? 이런 큰 롤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앞쪽으로 빗질을 쫄아악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그냥 감아서 넣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럼 머리가 얹어지게 된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열을 주면 천천히 굴려주면서 그대로 빼면은 볼륨이 오... repertoire 뭔 말인지 알겠죠? 근데 컬이 이렇게 살짝 생겨요 이게 보이시죠? 컬 만들어진 거 위에 있는 앞머리 부분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주시면 볼륨도 생겨요 그럼 진짜 대박이야 진짜 그럼 됐어 장발에 대한 컨텐츠를 다뤄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발의 컨텐츠를 찍어봤는데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강연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 화워무비 장민욱도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한번 나와서 말 좀 해줘 확실히 머리가 정리가 돼서 더 남자 남자가 됐네요 앞으로 더 남자 남자 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